2종인 아이씨 어? 아... 그러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그 아이씨는 크지 않아야 처음으로는 어떻게 봤냐고 오류몬만 누나는 거 많아도 비싼거 같은데 만년철물에 배웠는데 처음이라 진짜 비싸더라고 보는데 아... 이렇게 안갔는데 내가 같이 그걸로 처리 중간이 없는데 하하하하 잘하셨네요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아하 예 아멘 네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에서는 오늘 서울 쪽 비 온다고 있었는데 여기는 막 지금 엄청 뜨거워요 목요일까지 온다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바람은 좀 그게 그늘 들어가니까요 바람이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늘 속에서는 좀 약간 냉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땡뼈이잖아요 완전히 진짜 옥상이랑 와 동탄